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디찬 말 따뜻하게 덮여서 정하선 이 세상 얼음장같이 차디차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불 지피지 않아도 따뜻한 가슴들이 있나니 우리가 방치해 두었을 뿐 나는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작은 말 한마디 건네주더라도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따뜻히 그 말 덮여서 부드러운 잼 발라 건네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아랫목 피단잎을 깔려질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 시집 그리움도 행복입니다 신뢰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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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